제가 파랑입니다 우와 잠깐만 어어어 좀 이래 야 괜찮아 한 명 죽었어 토관 들어가는 아 토관 들어가는 그런게 있나 왜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 벌써 게임 끝났나? 아니야 아니야 안 끝났어 아어어어 잠깐만 이거 뭐 들어가면 끝날거 같은데 저 새끼 너가 거기라면? 똑같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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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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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잠깐만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먹을 시간이 없다 당장 들어가 아 먹고 올걸 미친거 아냐? 아니 배틀 아래나라며 어디서 나오냐? 뭐지? 뭐 어떻게 하는거야? 아 이거 어떻게 하... 아! 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지금 해내? 지금 해내? 지금 해내? 아 잠깐만 야 한눈 성공했는데? 빛박센데 이거? 막 던지다보면 아니 저게 튕겨서 가는거 아니야?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? 아니 왜 저 빨간거 그거냐고 아! 열렸구나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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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린거였어 아 나는 뭐 할 정도 계속했네 망했다 이게 아닌데? 잠깐만 망했다 이러면 안되는데 저기 넘어가야돼! 아! 돈버가 해 돈버가 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꽃 있잖아 너 꽃 없어? 미쳐노 쓸모도 없는 자식 빨리 올라가서 눌러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누를게 누를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누른다고 아니 비켜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없어? 내가 도와준다고 와주는 척 하면서 꽃 먹으러 가기 마리오 나올 때까지 안 누른다 마리오 나올 때까지 누르지 마라 내가 이겼다 280초? 그거 아무도 아니야 존버해 우리 마리오가 누를 때까지 존버한다 누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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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마리오 올라왔어 그래! 얘들아 좋은 생각 아 미친데 꽃 내가 마리오 포지션 됐어 아 나 가만싶어 뿌려줘 아 빨리 부숴봐 멍청아 부숴보라고 자 일단 꽃 먹고 아 저 피를 눌러라 올라가서 진짜 이거 거지같은 게임이네 이거 게임 게임 쓰레기네 그냥 응 내 거야 자아 아씨 어! 어! 이거 아니었어 어! 제발! 으아악!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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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